이제 그 외모도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하는 그런 성형대로 하면은 항상 좀 말년복이 약하고 인덕이 약해서 여러분들이 성형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령님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성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성형을 하면 살짝 바뀌나요? 그쵸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그 외모도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상 성형을 하면은 택자까지는 안 바뀝니다 운명까지는 안 바뀌어요 다만 이제 내가 인형관계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 기운은 줄지언정 그 내가 타고 태어난 기질 자체는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게 원리가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살피는 거냐면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살피는 겁니다 근데 오장육부를 살피해야 되는데 이게 안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오장육부가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? 우리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장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뭐라고 해야? 안색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좀 건강하고 좀 좋은 사람들을 보면 혈색이 좋아 보인다 너 얼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지 이 관상은 기본은 오장육부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랑 비슷하게 생긴 이유는 뭐예요? 오장육부가 닮았기 때문에 얼굴도 비슷한 거예요 오장육부를 그대로 물려봤기 때문에 이 관상도 얼굴도 비슷하게 이렇게 부모님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원리에 있어서 뭐 요것만 바꾼다고 해서 오장육부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근데 또 한마디에 말씀드릴 거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제 성형을 하시더라도요 관상학적으로 복이 있는 얼굴하고요 우리가 현대학적으로 미적인 얼굴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근데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춘 이렇게 잘 잡고 있는 배우를 한마디 드리면은 김유정씨 아시죠? 아역배우부터 하신 김유정씨 제가 김유정씨가 아역배우일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수많은 아역배우가 있는데 아 관상은 입적인 부분과 관상적인 복을 굉장히 잘 어우러진 얼굴이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김유정씨가 되게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밑쪽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역삼각형의 턱도 좀 같고 강대도 그렇게 안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얼굴형을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 생각외로 강대랑 이 하관이 잘 받쳐줘야지만이 말년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인덕이 운이 있고 근데 요즘에 하는 그런 성형대로 하면은 항상 좀 말년 보기 약하고 인덕이 운이 약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공허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성형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형을 하시더라도요 내가 가진 개성과 나만이 가진 그런 무기를 좀 살려가면서 내 원판에서 다듬는 정도로 하셔야지 이게 완전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듯한 그런 성형을 하는 거는 뭔가 부모님한테 받은 나의 뿌리라든지 그런 기질을 좀 이렇게 살리지 못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운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참고해 가시고 이제 성형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한 발자국 다른 사람들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